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동네 내과 한번 와봤어요 내가 치나 안 치나 근데 비가 많이 안 와서 내가 치진 않네요 내가 안 치네요 비는 오는데 내가 안 치는 거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막 넘치거든 근데 안 넘치고 물소리만 졸졸졸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죠?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응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오늘은 어디가 다 쎈 놀아? 오늘! 오늘도 쎈이 놀래가네 오늘은 정신 짐 나오고 라면 먹고 괜히 김밥 나오고? 응! 오늘 김밥 나오고 더 먹을 사람 더 먹으려면 난 그만먹고 라면 나오고 그럼 엄마 김밥도 먹고 라면 드셔? 응! 또 어디 놀러가? 아휴 그대별께나 안가서 오늘 형 형 대리 오늘 또 모욕탕에 들어간 모욕도 두 번씩 시켜준 게 오늘 모욕해 저번에 모욕탕 간다 오겠다 오늘 오늘 모욕탕 두 번씩 시켜주고 올 때 하고 갈때 들어가다 말다 오고 음 음 선생단들이 다 때밀어서 우퉁어리 괜찮아요 안전 시원하게 뭐여 꼬멍 나 꼬멍 또 한 번 해먹을게 도시 음 우퉁어리 음 음 음 아 거기서 나완 혼시대 정신만 갔어? 바빠네 여기서도 오다음번엔 아구스 하수고분에 나왔잖아 그냥 가장 고난 건중 여름시대 오늘 막 늦게 5시 15분인데 오늘 많이 간? 응 오늘 18살 다 간에 다 혼통하고 멀리탕에 혼눈이 호나 썩 다 자네 다 때밀어주고 선생님들 한프로 머리가 없다고 한프로 다 짜니 우리 다 해줘라 거기서 오만카만 한푸도 두 번 썩으면 고맙게 잘해줬네 응 우유 오만 먹고 나 들어가 먹먹고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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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도 비였죠? 대숨은 비 오고 여긴 비 아니었는데 비 왔어요 제가 그리고 오전부랑 하천세는 비 아니여 사람 올떡까지 쎈는 비야 원래 폐숨을 올려 페인발이 가능하시고 쎄는 편하네 김 좋아